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작은 집에서 저희가 이사 갈 거예요. 이제 애들을 깨워서 가야겠다. 어? 아빠, 우리 이사 가요? 음, 오늘 이사 가. 어? 리아야, 리아야. 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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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그래, 미호야, 동생 깨워서 거실로 나오렴. 오늘 중대 발표가 있으니까. 리아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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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빨리. 리아야, 우리 집이 많이 좁았잖아, 3명이서 살기에는. 그래서 엄청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예이이이이이이이이! 자, 오늘 출발하자. 빨리, 어? 아빠 어깨에 올라타. 아빠가 가난해서 차는 없어. 자, 가자. 아빠, 나는 안아줘요. 오케이. 자 이제 멋진 집으로 이사가자 이제 우리 집이거든 이게 이렇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갈거야 자 얘들아 오늘 이삿짐 나르고 새로운 집에 가보자 오늘 트럭에 타고 우리가 이사왔다 되게 큰 집으로 어때 얘들아 아빠가 완전 좋은 집에 이사왔다고 자 얘들아 들어와 우리 새로운 집이야 우리 고양이들 키워 얘들아 야옹야옹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아이템이 숨겨져 있어 여기서 아이템을 클릭해서 얻으래 자 클릭해서 아이템을 많이 구해보래 자 클릭해서 아이템을 구해볼까 어 열쇠가 있네 여기 사과도 있고 근데 우리 강도야?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는거야? 어?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빠가 무슨 열쇠를 찾았대요 음 내가 열쇠 찾았어 뭔지 몰라도 딸 어디 방 쓸래? 저는 핑크방이요 저 핑크방으로 와 그러면은 우리 방이 너무 넓어서 한 곳에다 자야겠다 아빠 침대는 요기 아 우리 파란방 할까요? 파란방 할까? 나 이미 선택을 했는걸 뭉길 수 없나? 파란방으로 와봐요 파란방 파란방 어 누울 수 있다 파란방 나 여기로 타요 야야 일로와 어 일로와 어 뭐지? 왜 깜깜해졌지? 어 얘들아 저녁이 되었어 비가 엄청 온다 와 비 엄청 많이 내리네 음 테이블에 가서 앉아 네이 저녁 식사가 곧 올거야 야옹아 너도 앉아 야옹이도 앉았어? 와 야옹이 얘 야옹이 이름 뭘로 해줄까? 야옹이 이름은 리아2로 하자 리아2? 쓰읍 그게 뭐야 얘들아 오늘 아빠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기대하라고 아빠가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서 아주 맛있는 걸로 해줄거야 응? 오 오 기대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응 아 잠깐만 잠깐만 문에서 누가 노크를 하네 맛있는 요리 해줄게 으악 왔다 왔다 네 피자 배달부였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얘들아 맛있는 요리 짜잔 준비했다 진짜 아빠가 한거에요? 아니 배달시켰었지 아 에이? 얘들아 피자 먹자 내 피자는 왜 이렇게 조그만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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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밖에 안챘죠 아 피자 진짜 맛있지 얘들아 어 뭐야 뭐야 어? 어? 아빠 무서워요 어 뭐야 아 오늘 이상온지 오늘 하루 밖에 안내는데 정정이 났네 불이 꺼졌는데? 어 얘들아 긴급 숲보래 어? 이건 뭐지? 정정이 났는데 TV는 어떻게 나와요? 그니까 말이야 오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겼나봐 어? 이게 무슨 뉴스야? 뭐지? 악당들이 풀려넣습니다 악당들은 로블루스 게임들을 파괴하고 있대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악당들이 문과 창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리고 악당들의 리더 그리고 악당들의 리더 래리라고 해 무서운 래리 무섭다 저 래리 우리집에 찾아오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아니 설마요 우리집에는 아무일 없겠죠? 무서운데 어쨌든 얘들아 잘 시간이야 얘들아 모두 파란 방으로 와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야 잘자고 미호도 잘자고 문을 꼭 걸어 댕겼으니까 아 무서운 악당들은 오지 않을거예요 자 자아야겠다 킁 크ock 피우오 음 으 rzeczywiście 얘들아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알겠다 아니 밤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얘들아 저 바깥에 차가 그 옆집이 다 파괴가 됐어 우와 뭐야 뭐야 우리집 또 얘들아 밤에 도둑이 들었나봐 막 유리창 유리창 창문이 막 깨져있고 우와 이거 큰일났네 이게 악당들이 우리집에 들어와있었나봐 어 뭐야 뭐야 또 정전 어 뭐야 뭐야 얘들아 얘들아 어떡해 나무판자가 그들을 잘 막아주기 기도하자 방으로 돌아가서 어? 방으로 돌아가서 숨어 있자 얘들아 네 빨리 와 빨리 이게 무슨 소리야 때리지마 거긴 아 민ário 아이차 엿방 저 excav다 해안 마 야 어떡해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아침 ill 어어? 핑크룸이 공격당했대 민이가 공격을 당한거지 한마디로 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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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s 어? 어 잠깐만 누군가 오고 있어! 지하실에서 누군가 오고있대 숨어야된대 빨리 숨어야된대 애들아 어 1층에 숨어 1층에 숨어야돼 어 옷장이나 벽뒤에 숨어있어야 된다고 하네 으와!!! 악당리네다!! 레린가 레리? 그치 레리 무서워 여기 들어와 어 나왔다 나왔다 오오 걸어다니는게 보여요 되게 이상해요 등에 그니까 태엽이 있네 자 그가 위로 올라갔어 빨리 지하실로 뛰어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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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지하실이네 자 지하실에 뭐가 있다 이거 주도가 뭐야 야곱바타 들고 무기 들어 무기 빨리 지하실 있는 무기 으윽 으윽 이렇게 날려 딱히 날려있어 이 아파 무조어어 으윽! 공격! 으아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이게 나온거 못하네 찧찧찧찧찧찧찧찧찧 얘 돈 있다, 근데? 도둑? 피자를 또 시켜먹자, 얘들아 앉아, 앉아 맨날 피자야A 근데 지금 동네가 안 좋아서 피자밖에 못 먹어 피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 피자 맞아 아빠, 왜 찜찜하나 문 열어주지 마요 아, 여긴 문 열었어 피자 왔네, 얘들아 피자 박스를 엄청 많이 들고 오셨어 맛있겠다 나 이렇게 많이 시킨 적 없는데? 맛있겠다 나 한 판 밖에 안 시켰는데 피자? 어! 어! 가만히 안 시켰다! 소름 아 땡이다 어떡해 어허우 얘들아 방망이 들어! 피자 시켰는데 왜? 피자가 꼬라니까 왜 너로 가나왔어? 피자맨은? 얘는 피자맨이 아니야 공격 피자가이 오오오 dimensions 얘들아. 도망가 일단 도망가자 도망가고 지금! 지금이야! 지금! 저시키. 피자가 꼬라니까 이오 씨 도둑질을 해 아 tor tide 어떻게x3 와! 이제까지 따라왔어! 피자 갖고 오라니까 왜 네가 왔어? 풍노이 망치질 오! 잡았다! 잡았다! 피자는! 이겼다! 얘들아 또 강도였어! 이상한 가면 아저씨 악당들! 무서운 레리가 이쪽으로 온대 모두들 도망쳐야되고 저기 하수구! 하수구 길이 나왔다 저쪽으로 도망치래 얘들아 하수구는 냄새나지만 레리가 오기 전에 빨리 여기 도망가자 뭐야 무서워 저기 걷는게 보여요 그니까 빨리 와야돼 레리가 오늘 쫓아온다 냄새가 나지만 도망가야됩니다 이 냄새 아빠만 쫓아와 아빠만 믿고 쫓아와 이게 뭐야 글씨가 이상해 아빠 무서워요 뭔 소리야 이게? 어어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와 얘들아! 저기 무서운 악당이 나타났다 도망치래 도망칠까? 어디로 도망쳐야되나? 어떡해 도망칠 수가 없어 어떡해 도망쳐야되나? 그거 쌓아야되나? 어? 인사하는데? 위로 올라갔어 저건 인간이 아니야 덤벼 도망치지 말고 이 자식아 도망가 도망쳐야되나? 으아아아아아아아 얘들아 이렇게 화살표가 보인다 화살표를 보고 잘 피해야돼 지금 공격? 잘 피해 잘 피해 오우 애들아 피가 엄청 많이 났다 아아아아 아빠아 으아아아아아 나 쓰러졌어요 니가 언제 공격하는거지? 여기야 피해야 되나 지금은? 지금 피해야될거 같다? 우리 딸이 지금 큰일났습니다 저 멍들었어요 얼굴에 멍들고 난리났어요 지금인가? 키를 공격하래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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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야됩니다 지금은 피할 시간 잘 피해야돼 또 악당들 어? 친구들이 나오나 또? 피해 피해 잘 피해야돼 오케이 잘 피하고 오 잘 피해야돼 와 삐죽삐죽하게 나옵니다 장난아니에요 이거 잘 피해야돼 어? 여기다 어 어려워 와 이거 어렵다 얘들아 아빠 너무 무서워 우와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우와 그거 맞으면 안돼 진짜 아프더라고 와 진짜 무섭다 지금이야 키를 뽑아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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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한번만 더 하면 돼 키를 오케이 자 집중하자 다음에 엄청 무시무시한 공격을 할 줄 모른다 또 가신가 또 가신가 또 가신가 보네 와 이거 어렵다 잘봐야됩니다 집중해야되요 나이스 나이스 완전 멍들었죠 지금 아 많이 아파요 근데 직접 공부하겠어요 오케이 이번엔 잘 피하자 오 이번엔 더 빨라졌어 더 빨라졌다 더 빨라졌습니다 조심해요 아빠 나 피가 없어 피 나 완전 이제 아예 없어 피가 저도 없어요 죽으면 안돼요 우와 우와 에이 리아야 너 당연거니 아빠만 믿고 있을게요 이거 완전 어렵습니다 지금 뽑아야돼 됐다 드디어 무서운 메리를 제가 물리쳐서 황금고깽이를 획득할 수 있군요 어 누군가가 사다리를 내려줬어 애들아 아빠가 구해줄게 아빠가 가고 있어 하필 내가 여기 이사 오자고 해가지고 낭패를 봤습니다 애들아 거기 있니 애들아 얘네들은 첨벌을 받을거란다 경찰한테 잡혔어 니네 그렇게 인생 살면 안되지 우리 딸 우리 딸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도 널 만날 수 있어서 유정됐어요 너네들 어 그러면 안되지 어 똑바로 사라 똑바로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집을 저희가 지켜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로블록스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